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2번째 페이지 평소엔 세상 쿨한 모습으로 있다가 방송만 들어가면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가장 온도차 큰 게스트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일 아침 우리가 날씨를 체크할 때도 따져보고 끼니를 해결할 때도 혹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이제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온도 이야기를 곽지식 작가와 해볼 텐데요. 온도 관련해서도 해주실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일단은 우리 라디오판 오프닝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부터 사실 대본상으로 뒤에 좀 남아있지만 참을 수가 없는 너무 궁금하죠. 그것도 좀 짚어주셔가지고 우리 온도 이야기하면서 흔히 쓸 때 온도가 지금 20도다라고 하면 20하고 각도를 나타낼 때 쓰는 그 도라는 기호 동그랗게 쓴 거를 쓴 다음에 글자로 알파벳 C자를 크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20도 C. 맞아요.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읽는 딴 방법으로 섭씨 20도 이렇게 읽기도 한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20도 C 할 때 C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섭씨라는 말을 쓰고 저도 저도. 그 조그마한 동그라미 도를 나타낸 그 동그라미가 뭔가 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씨라고 적혀 있는데 딸 이렇게 읽을 때는 섭씨 몇더라고 하니까 C씨 마침 또 말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정말 거의 한 어른이 되어서도 한동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온도에 대해서 배우다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정말로 섭씨라는 말 도대체 뭘까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섭씨의 C자가 김씨씨 이런 식으로 부를 때 그 사람 부르는 말 C자였습니다. 박씨 아저씨 할 때. 이게 사실 영어를 잘 알면 이걸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어로는 섭씨 20도다라고 하면 20디그리 셀시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셀시우스. 이 셀시우스가 딱 셀시우스라고 하면 딱 들어도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섭씨 온도를 개발한 사람 이름인데요. 이 셀시우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스웨덴. 스웨덴의 과학자로군요. 스웨덴의 과학자 셀시우스가 섭씨 온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온도의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시우스가 개발한 그 온도 체계로 했을 때 20도다라고 해서 20디그리 셀시우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셀시우스라는 말을 음역을 해가지고 한문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뭐 섭의사, 섭의수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셀시우스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걸 충실하게 말한다면 20도 섭의수사, 20도 섭의사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발음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좀 번거롭게. 그러니까 툭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곽재식이 섭씨 온도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20도 곽재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기니까 확 잘라서 곽씨 20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한문어법에서는 무슨 무슨 씨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좀 높여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씨라는 표현이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김씨 이러면 그렇게 높인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약간 높여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섭의수사, 섭의사 이런 과학자인데 높여서 섭씨라고 하자. 공손하네. 그게 이제 쿡 잘려가지고 섭씨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것이고 화씨는요? 화씨는 왜 화씨예요? 화씨는 영어로 패러나이트라고 하는데요. 패러나이트라고 하면 이것도 약간 독일 계통의 이런 사람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패러나이트라는 이런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표기하면 화륜해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48도 화륜해 이러면 너무 기니까 툭 잘라가지고 앞에 화만 써서 화씨, 48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곽제시 작가가 뭘 발명했는데 그거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스터 곽 이렇게 부르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곽제식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낯선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곽제식 30도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로 건너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20디그리 곽제식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음이. 그럴 때 20디그리 곽 이 정도로 줄여서 한다. 20디그리 미스터 곽 이 정도로 줄여서 한다. 라고 하면 비슷한 감흥이지 않을까 생각해봅시다. 여궁철 선수 기술이로 여우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고요. 온도 얘기를 우리 저기 지난번에 우장춘 박사 편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우장춘의 삼각형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그게 퍼져나와가지고 유쟁춘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성에 그 유자만 따가지고 유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의 삼각형이라는 뜻인데 알파벳으로 그냥 우를 유우라고만 써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유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좀 잘못 발음하기도 한다. 똑같네요. 셀을 서부로 한 거라. 그렇습니다. 똑같네. 그런 관계다. 말씀드려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몇 해 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우리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였죠. 체온도 제고 또 백신 유통 과정에서도 온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온도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는 정확히 어떤 걸 가르쳐요?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온도하고 열하고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하 40도짜리 물체가 영하 30도로 올랐을 때 10도만큼 온도가 올랐죠. 그럼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오른 겁니다. 영상 한 1500도짜리 절절 끓는 이런 물체가 있는데 그게 1400도로 온도가 좀 내려갔다. 여전히 절절 끓죠. 그래도 그거는 그만큼 열을 방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영하 50도짜리 물체가 영하 40도로 온도가 조금 올라가지고 여전히 아주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해도 그걸 봐가지고 열을 내뿜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열하고 온도하고가 헷갈리기가 쉬운데 온도가 아무리 낮아서 아무리 차갑든 온도가 아무리 높아서 아무리 뜨겁든 그거는 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고요. 그 온도가 내리면 열을 뿜고 열을 갖다 주고 온도가 내려간 것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를 열을 어딘가에서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다. 영하 20도짜리가 영하 19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열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럼 내가 열받았을 때 나 온도가 좀 올랐어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괜찮은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인정받았어. 그리고 이제 온도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렵고 힘든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온도가 뭐다라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딴 거는 예를 들어서 길이나 부피, 무게 이런 거는 아주 옛날부터 저울이나 자 같은 걸로 비교적 쉽게 측정하는 방법을 공안해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민감해가지고 온도가 조금만 박힌 것도 잘 알아.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뜨겁기가 차갑기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감 좋은 사람한테 물 같은 거 있으면 네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1에서 10 정도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느끼고 말해봐라. 뭐 가끔가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 뭐 이렇게 장인 같으신 분 보면 절대 음감처럼 네. 뭐 온도가 20도짜리 물을 우려가지고 꼭 무슨 만두 반죽을 해야 되는데 만두피 반죽을 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섞으면 내가 안 재봐도 무조건 20도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온도를 잴 때마다 그런 장인 같은 분이나 감이 좋으신 분은 불러다가 네가 만져보고 얼마쯤 되는지 말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도대체 온도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은 꽤나 과학이 발달할 때까지도 이게 쉽게 서비스 수사, 아까 화륜해, 패러나이트, 셀슈스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부분의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질까요? 아니면 온도가 아주 차가워지면 아주 차가워질 때 뭔가가 더 늘어질까요? 오그라들까요? 차가워질 때. 차가워지면 오그라들죠. 언뜻 생각해보다가 차가우면 좀 오그라들 것 같잖아요. 온도가 좀 높아져야지 좀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흔히 열을 받아서 물체가 부풀어 오른다라고 해서 열 팽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곧잘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열차 다닐 때 보면 철로를 이렇게 길게 쭉 가라놨지 않습니까? 이게 여름철에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면 이게 조금 부풀어 오르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부풀어 올라서 옆으로 퍼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휘어지거나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같은 경우에 이 선로의 온도가 일정 이상 오르면 열차의 운행을 안 하거나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오르면 그것 때문에 열 팽창 현상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휘어서 기차가 가라 탈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규정 같은 경우에 선로 온도가 60도, 섭씨 60도가 넘으면 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2019년에 이게 처음으로 여름에 한번 발효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이제 왕왕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KTX가 일부 구간에서 시속 70km로밖에 다니지 못했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선로가 뒤틀리는 부풀어 오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달리다가 잘못해서 열차가 탈선할 우려가 있으니까 천천히 시속 70km로만 달리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면 부풀어 오른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밀한 다른 공업 분야에서도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도 있었었냐면 자동차 사업을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을 했던 초창기에 자동차에서 핵심 부품, 핵심적인 기술을 하면 뭐겠습니까? 엔진. 엔진이지 않겠습니까? 엔진을 자체 설계 개발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에 엔진을 자체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이현순 박사님 이런 분을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이현순 박사 연구팀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못 해낼 거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술력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제휴를 했던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되게 이거를 우습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절대 개발을 못한다. 엔진을. 깔봤구나. 엔진은 굉장히 골치 아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만 엔진이 개발이 되는데 그거 극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동차 엔진은 안에서 연료를 계속 폭발시키면서 불태우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그게 식어가지고 다시 오그라드는 부분이 있어야지 엔진이 계속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뜨거워졌다 차가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거를 폭발을 시킬 때마다 엔진 안에서 불을 붙일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도가 조금 뜨끈했다가 조금 낮다가 차가워지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뜨거움으로 화로나 타오르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장치를 만들면 분명히 엔진 부품 중에 그 쇳덩어로 중에 일부는 좀 늘어나고 일부는 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엔진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안 맞아가지고 어그러진다든가 어긋난다든가 끼이게 된다든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극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국 기술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시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현수 박사님 연구팀이 엔진을 실험을 하면서 엔진 뭐 엔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 그런데 그 뭐 사람 머리 정도 되는 크기죠. 머리 너무 크게 잡았나요? 하여튼 그 엔진 각 부위에 200군데의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해가면서 이 온도 때문에 살짝 변형이 오면서 어그러진 이 문제를 잡아내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소문처럼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중단시키면 저 연구팀의 주요 인력을 지금 해고를 하면 우리가 엔진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계속 빌려줄 테니까 무상으로? 엔진은 돈을 얼마나 줄 테니까 저 사업을 하지 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네들하고 오래 교류해가지고 착한 마음에 알려주는 건데 저 잘못하다 너희 회사 절단난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었는데 그래요? 끝까지 거래를 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온도 문제를 잡고 열 팽창 문제를 잡고 자체 엔진을 90년대 초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뒤에 뭐 이제 일본에서 유혹했다 이건 약간 전설이고요. 근데 뭐 약간 뭔가 반영이 돼 있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팽팽한 경쟁 상황은 좀 반영돼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온도 문제가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자동차 엔진도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자동차 산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온도를 재려면 이런 현상을 이제 역이용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엔진 같은 거를 구성하는 쇳덩어리 철로를 구성하는 쇠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좀 불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자를 가지고 쇠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오그라들었는지를 길이를 재면 온도가 좀 올랐는지 줄어들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너무 변화가 미미할 거니까 좀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제일 쉽게 측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런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 하는 폭이 제일 큰 비교적 큰 편인 금속을 가지고 아주 가늘게 실모양으로 철사를 쭉 뽑은 다음에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할수록 1% 0.1%만 변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눈에 잘 들 테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주아주 가느다란 철사보다도 더 가느다란 금속을 아주 가느다랗게 쭉 늘어놓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로 돼 있는 금속이 하나가 있죠.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을 아주아주 가느다란 조그마한 홈에다가 살짝 흘려넣으면 그러니까 홈을 뭐 바늘 같은 걸 살살살살 조금만 파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수은을 살짝 흘려놓으면 철사를 쭉쭉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느다랗게 수은을 거기다가 채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앞이 보이게 유리판으로 막은 다음에 그 수은이 얼마나 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어나는지 혹은 열을 내뿜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하면 온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은 온도계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수은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은주 영어로는 Mercuric이라고 하죠. Mercuric 수은이라는 뜻이고 수은주라는 말이 수은이 많이 들어있는 곳을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를 이렇게 가느다랗게 수은이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을 쭉 뽑아놨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가느다란 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은주를 보고 온도를 잰다. 이런 관용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요즘에는 온도를 잴 때 수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알코올 계열 물질을 이용해서 거기다 빨간색 물감을 타서 눈에 잘 띄라고 알코올 계열의 물감도 알코올 계열의 액체도 온도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는 폭이 좀 높게 보이게 해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통상적인 온도계로는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은주가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코올주가 올라갔다. 알코올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주식 같잖아요. 알코올이 약간 조금 운율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알코올은 한자로 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주가 올라갔다. 주주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텐데 관용적으로 여전히 수은주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온도를 잰 거고요. 그럼 섭씨, 화씨, 과학실험할 때 절대온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의 정의는 뭔가요? 섭씨온도는 이런 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다음에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한 게 섭씨온도고요. 이 섭씨온도가 발전을 해서 미터법의 기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섭씨온도가 미터법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를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화씨온도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SI 체계, 미터법 체계와 다른 어떤 단위 체계는 다 좀 배제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평 이런 거 안 쓰는 게, 근, 척, 자 이런 거 안 쓰는 게 많아요. 인치 다 안 쓰는 게 맞죠. 오랜만에 보는 또 이제 수호성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냉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싫어할 만한 단위들 중에서 정말 가장 밉고 증오스러운 게 사실은 화씨온도입니다. 화씨온도.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물이 여는 온도를 화씨 32도, 물이 끓는 온도를 화씨 212도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몇 등분으로 나눈 거죠? 32에다가, 아니, 212에다가 32를 빼면 180등분으로 나눈 거죠. 180등분. 180등분으로 나눈 이런 진짜 딱 점이만 들어도 일단 약간 좀 분노심이 치솟지 않습니까? 숫자 자체가 비호감이네요. 이게 도대체 이거를 뭘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고 따지라고. 그런데 이제 화씨온도의 유일한 장점은 뭐냐면 장점이 있군요. 화씨온도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다, 덥다 할 때 그 온도. 그 온도들이 대부분 그냥 영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하라는 거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오는 온도가 벌써 32도잖아요. 화씨 32도잖아요. 양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씨로 영하맷도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영하 10도, 20도 돼야지 화씨 영하가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기온은 화씨에서는 거의 다 양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등분이 돼 있으니까 단위수가 더 촘촘하죠. 그래서 몇 점 몇 도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숫자 단단위로 떨어지는 10도, 12도, 13도 이렇게만 해도 대충 오는 날씨가 어떤지를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도가 거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장점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영하 몇 도, 마이너스 3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가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5.6도다, 4.8도다라고 하면 3이면 3이고 4고 5면 5지. 0.8은 뭔데? 옛날에 진짜 막 사람들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런 게 없을 때라면 숫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요즘은 점 얼마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음무수 이런 것도 금방 배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를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사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어떡할까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씨라는 온도 체계는 미터법에서 배제한 만큼 이게 왜 증오심이 생기냐면 무슨 파운드라든가 인치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암산으로 금방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변화를 못해도 대충 때려잡으면 그 정도 된 5마일이다라고 하면 시속으로 아니 킬로미터로 한 번 7, 8km 이쯤 되나? 바로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는 이게 기준점이 다르고 등분을 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한 번 계산으로 안 돼요. 최소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두 번 이상 해야 됩니다. 정말 싫죠. 그래서 전에 잡지사에서도 틀어드렸던 곽책시작가의 히트곡 중에 그대 마음의 논문전이고요. 거기서도 하필이면 이 화씨 섭씨로 가사를 쓰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날씨 온도를 말하면서 그리고 체온을 말하면서 흔히 이것도 쓰는 말이 쓰는 단위 체계잖아요. 화씨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빛의 밝기 이런 걸 나타날 때 럭스라는 단위 쓰거든요. 럭스라는 단위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럭스라는 단위에 대응되는 어떤 비표준 단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럭스가 표준 단위야. 바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바꾸지 마 하면서 그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이고 날씨가 기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씨는 일상생활에서 날씨를 사용할 때도 화씨 쓰던 그 시대에는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어느 날 섭씨로 바꾼다고 하면 나는 화씨가 더 익숙한데 이런 사람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화씨가 섭씨로 안 바뀌고 좀 꾸역꾸역 남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이거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다른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터나 킬로그램보다 화씨에서 섭씨로 바뀌는 이게 더 좀 쉽지 않은 느낌이 뭐냐면 변환이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변환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바꾸기 어렵다는 면에서는 진짜 좀 증오스러운 그런 일류의 숙제다. 개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굳이 더 증오한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사감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인간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섭씨가 그래도 물이 열 때 0도, 물이 끓을 때 100도라고 하는 되게 기억하기 좋고 좀 딱 와닿는 느낌이 드는 그 수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섭씨로 영하 3도다라고 하면 화씨밖에 모르던 사람이라도 그러면 물을 어는 것보다 더 춥다는 뜻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0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숫자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더 없다는 뜻이구나. 물이 끓는 게 100도니까 섭씨로는 한 50도 정도만 돼도 좀 뜨거운 거구나.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혹시라도 이 방송이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좀 이렇게 영미권에서 특히 미국 이쪽 지역에서 한 7% 정도 계십니다. 거주를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화씨를 쓰지 말고 섭씨를 전파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꿋꿋이 섭씨를 사용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기를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온도 켈빈은? 아 절대 온도. 넘어갈까요? 절대 온도도 이게 참 이거는 좀 약간 진짜 과학의 어떤 세계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건데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체가 부피가 더 커진다. 그렇죠. 그럼 온도가 내려갈수록 부피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한 19세기 정도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이론상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이상적인 이론상의 체계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니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온도가 200도 될 때는 어느 정도로 커지겠는가 300도 될 때는 어느 정도로 커지겠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이론을 개발을 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의 이론을 개발하면 이론하고 꼭 맞아떨어지게 되는 이론은 사실상 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물은 100도 넘으면 끓어서 수진기가 돼버리니까 부피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물을 온도를 낮출수록 점점 부피가 오그라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온도를 훅 낮춰서 얼음이 올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계산식을 만들어 놓는 게 실질적인 의미는 좀 떨어지는데 이론적으로 그래도 하여튼 제일 표준적인 물체가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점점 부풀어나고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점점 오그라든다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식을 만들었을 때 온도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면 계속 낮추면 부피가 제로가 되는 크기가 제로가 되는 섬도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좀 말은 안 되죠. 아무리 차갑게 물체를 만든다고 해도 크기가 0이 된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가능한가? 말은 안 되죠. 그렇죠? 이론상으로 가능한 온도 수치는 계산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섭취로 계산을 해보면 0하 273.15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죠. 물체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아예 없어졌는데 0이 됐는데 0보다 더 어떻게 없어지냐. 이건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아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낮은 온도, 온도에 낮을 수 있는 한계가 섭취 영하 273.15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낮은 선이라면 그거를 아예 0으로 시작하는 온도 단위를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섭취 영하 273. 몇 도를? 그게 0도로 보는. 그거를 이제 절대온도라고 부르는데 그 선보다는 영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절대라는 말이 붙은 거는 0도. 이거는 켈빈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것도 역시 켈빈입니다. 이름이 이건 두 글자밖에 안 돼가지고 굳이 뭐 캘씨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켈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단위를 사용하는데 켈빈은 관례적으로 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켈빈 또는 영케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도라는 글자를 쓰지도 않아요. 보통 글자로 할 때. 그래서 200K 이렇게 하면 영하 273.15도가 0도인 온도계에서 폭은 올라가는 단계는 섭취하고 같아요. 섭취해서 영하 273.15만 빼주면 켈빈 온도, 절대온도가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켈빈 온도가, 절대온도가 사실은 진짜 미터법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공식 미터법 기준 온도입니다. 아, SI 단위인가요? 네. 그래서 섭취가 켈빈의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터법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죠. 화씨는? 완전 미터법. 섭취, 화씨 진짜 제일 제가 진짜 비표준 단위 중에서 감정을 좀 품고 있는. 같은 종족도 아니다. 그런 온도고요. 그게 절대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조건을 따져보고 실험도 해보니까 실제로도 물체를 영하 273.15도보다 절대온도의 온도보다 더 온도를 낮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절대온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온도 재는 당이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벌써요. 온도 단위만 말했는데 벌써 끝인가요? 정말 아쉬울 시간이 됐는데. 아쉬우신가요? 그러면 뭐 지구의 온도 얘기를 한번 환경완전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지. 지구의 온도.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1도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워졌나 보다. 하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 그러면 막 기사도 나오고 위기감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일단은 서울의 온도가 한 해 한 해를 봤을 때 평균 1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아닌데 서울의 온도도 예를 들어서 50년 평균을 봤는데 1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이 올랐다는 게 우리가 1도라는 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1도가 온도가 섭씨 온도 평균 기온이 섭씨 1도가 올랐다라는 게 모든 날짜 모든 곳의 온도가 다 1도씩 쫙 올라가지고 다 같이 평균적으로 모두가 1도씩 올라서 전체 온도가 1도가 올랐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추운 곳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더운 곳은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와중에서도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1도가 올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더운 곳 가장 더운 순간은 특히나 훨씬 더 더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더운 곳 평균적으로 다 추워지는 곳 뜨거워지는 곳 다 평균을 내서 1도 올랐다라는 거니까 편차는 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더운 곳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온도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평균 1도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과학자들이 어떤 지표로 따지기 위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이 평균 1.5도가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2도가 오르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구호의 형식으로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권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의 함정 때문에 이게 그렇게 현실을 잘 반영할 수 현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치는 좀 아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전교생이 딱 모여 있는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 학교의 평균 점수가 평균 90점인데 다른 학교는 다 평균 92점이더라. 이 점 차이가 이게 우리 도내에서 우리 시내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 나는 학교가 아무데도 없었다. 우리가 제일 뒤처져 있다. 우리가 평균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전교생들이 아무런 감흥이 안 오겠죠. 1점 정도 한 문제 차이도 아니고 4분의 1 문제 차이인데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 학생들의 다 평균 성적을 보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관리할 이유가 있는 질표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지표 자체가 관리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개개인, 각 지역, 각 국가의 각 순간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 와닿는 지표거든요. 차라리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남극에 제일 추워야 되는 지역이 지금 너무 안 춥다라든가 한국의 여름이 너무 지나는 예전보다 길어지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이고 특정한 지역의 특정 순간을 보는 지표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지표라서 그렇다고 해서 평균 기온은 3, 4도 올라가서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인데 그것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안 와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만 오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도 하나만 지구 중요한 이야기 드렸고요. 아까 절대 온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중간에 좀 잘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절대 온도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셔야죠. 절대 온도에 대해서 아까 부피가 오그라드는 걸로 온도를 저하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렵쯤 해서 사람들이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하고 차이가 나고 부피의 차이가 좀 나고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본질적으로 도대체 뜨겁다는 거하고 차갑다는 거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약간 한 50도쯤 되는 돌이 있고 영하 한 5도쯤 되는 돌이 있고 하나는 되게 뜨거운 돌이고 하나는 되게 차가운 돌이죠. 그 돌 두 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부피 차이가 약간 미묘하게 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사실 차이도 없을 것이고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핏 보면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돌을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한테 던져줬더니 호랑이가 떡인 줄 알고 먹어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동화가 있어요. 하여튼 대충 봐서는 뜨겁고 차갑다는 게 만져보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가 온도라는 것의 본질이 뭐다라는 걸로 결론을 냈냐면 온도는 그 물체를 구성하는 조각조각 작은 입자들 내지는 원소가 물질 상태로 있는 원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평균 속도다라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돌덩이가 있으면 돌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 규소, 산소 이런 걸로 다 돌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뜨거운 돌하고 차가운 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뜨거운 돌은 그 돌을 이루고 있는 내부의 규소 원자, 산소 원자가 평균적으로 빠르게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돌은 평균적으로 좀 천천히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실 때는 되게 중요한데 오늘 좀 생각하고요. 지금 하나만 시간이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평균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뜨거운 물체를 집었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손이 그 물체에 뜨겁게 떨리고 있는 그 입자 개개의 속도를 느낀다라는 거죠. 빠르게 떨리고 있는 물체를 사람이 손으로 집었을 때 뜨거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느리게 평균적으로 느리게 흔들리고 있는 물체를 집었을 때 차가워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 효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까 평균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빨라지죠. 빨리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아까 돌 같으면 규소나 산소들이 그만큼 빠르게 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의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설명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오그라들면서 절대 용도가 된다라는 말은 점점 평균적인 움직임이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평균적인 움직임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지점. 모든 구성 성분의 조각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가 전혀 조금도 떨리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부동자세. 그 순간이 오겠죠.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절대 온도, 용도. 영하 273.1호도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도가 되어도 진짜로 물체가 사라진다거나 부피가 0이 돼서 없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완전히 정지해버리게 된다. 미세한 떨림도 없다.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현상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쿨럭쿨럭 기침을 이렇게 삼켜가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조급해진 모습에 감동을 느끼게 된다. 감사합니다. 체온 잘 되시고 회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학실 작가와 온도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